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환경부가 버려지는 냉장고나 침대 매트리스에서 화학물질인 폴리오를 추출해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했습니다. 그런데 이 원료를 공급받아 만든 건축 단열재가 불량으로 나와 제품 생산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. 특히 연구기술 성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이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연구 부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. 환경부는 지난 2016년 환경 R&D 사업단 과제 공모에서 단독 접수한 제2기업을 선정했습니다. 이 기술로 연간 3만 톤 발생하는 냉장고 단열재나 자동차 시트 등 폐기물에서 재생 폴리올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업체가 생산한 원료로 만든 경질 폴리오레탄 단열재는 두께가 균일하지 않고 들쭉날쭉합니다. 아파트 내벽이 들뜨거나 외장재가 추락하는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압축강도 측정 장비에 문제가 된 제품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완제품의 압축강도는 제곱 센티미터당 10루턴 이상은 돼야 하는데 이 제품은 8에서 9로 측정됩니다. 불량 원료를 납품받아 단열재를 생산해 판매했던 경주의 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. 부산 영도와 경기도 일산 등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 건설 현장에 시공된 단열재에서 하자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. 대외 신용도나 여러 업체들에게 받은 물질력 피해 외에 정신적 피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불량 원료를 공급한 제2기업은 피해 업체인 에코인슈텍의 동의도 없이 현장 적용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경부의 평가 인증까지 받았습니다. 현장에서 하자 투성이인 제품인데도 에코인슈텍은 왜 이 같은 보고서가 제출됐는지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평가서 조작을 통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로 받은 연구비는 모두 37억 4천6백만 원. 피해 업체의 고소로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을 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하자 환경부는 뒤늦게 연구비 회수 등 제2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제2기업은 불량 원료 공급과 평가서 조작 여부에 대해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.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.